이준석의 반격 이준석의 반격입니다. 참 이 친구는 대단한 친구입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내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하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인물 또 자신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정신적인 면을 좀 특별한 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온갖 종류의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의 분란을 일으키고 당 내부에선 최고의 일을 하더라도 입을 일체 뭡니까? 8일, 9일 동안 닫고. 이게 참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핵관은 익면에 숨어 대포차 정치를 하고 있다. YTN에 출연해가지고 어제입니다.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첫근이라 지칭되는 분들은 본인들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아 당대표를 흔들었다. 7일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가장 신난 분들이 윤핵관이다. 윤핵관은 익명의 뒤에 숨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다. 남의 번호판 달라서 무책임하게 운전하던 대포차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윤핵관 공격이 일맥상통하는 것은 나가라는 것이며 사퇴할 때 없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경찰 수사도 받지 않은 상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윤리위원회가 돌아가고 있다.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전례에 비춰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이란 것은 윤핵관이든 이핵관이든 철핵관이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를 볼 때마다 참 아연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전혀 그렇게 비껴가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나 화술에 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사회에 참 도움이 안 되는 친구 같습니다. 윤핵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8살 때 성상납을 받았으면 성상납을 받았냐 안 받았냐 사실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 버렸으니까 뭔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8살 때 한 거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 드러난 것을 숨기게 해서 뭐죠? 증거인멸 교사 의혹 대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핵관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그쪽을 몰아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피해자 그런 코스프레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기 에이 파크님처럼 이기적이고 다소 과대망상증이고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준석보다 조금 나이가 적은 아들들이 있고 하니까 뭐 28살 때 실수할 수 있죠. 옳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뭐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위 이야기해서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28세 젊은이가 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관계가 덮일 수 있었는데 본인하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사이에 뭡니까?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결국 폭로가 된 거 아니에요. 폭로가 됐다는 것은 그냥 은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사회적인 공론화의 대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회관을 가지고 계속 뭐죠? 이 사람들 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찬 거죠. 정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모치 내가 볼 때는 정상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A인데 B를 가지고 계속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이준석은 징계 여부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기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시에 대해서 대통령의 콘텐츠 문제라기보다 주변 조력단의 메시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시스템 상의 개선만 이루어지면 정부에서 하는 많은 일이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참 외람되고 건방지고 당돌하고 과대망상증이고 그런 아주 제가 볼 때는 재연배된 사람들이 무슨 이준석 씨를 맞상대해 가지고 일부러 뭡니까 이렇게 악담을 퍼붓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그런 관계로 속에서 사회가 굴러간다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 옳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름, 정의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냥 덮였으면 관계없지만 누군가가 폭로를 해 가지고 사회적인 사건이 됐는데 여당의 당대표가 성상납과 관련된 사건 또 성상납과 관련된 정거인멸 교사에 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이 참 어디까지 그냥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야 나라가 정상으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도 정거가 천문학적으로 쌓였는데 불구하고 뭡니까 지금까지도 없다고 계속 빽빽 소리를 지르고 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질환이죠 난 정상인이면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정상인이면 절대 이런 식의 태도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